지난 4월 13일 있었던 일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던 하얀 점을 빠른 속도로 날아온 무언가가 부딪히면서 섬광과 함께 산산조각 냅니다.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서 요격되는 장면인데요. 에로우, 다비드슬링, 아이언돔 등 다양한 미사일을 통해 이란의 대규모 탄도탄 공습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때 약 300기가 넘는 공중무기가 이스라엘의 상공으로 쏟아졌지만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이처럼 미사일을 통한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력이 국방의 기준이 되어가는 현재 아직까지 휴전 중인 이 한반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테크노트 오늘의 주제는 LSM-ABM, 장거리 지대공 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흔히 탄도미사일은 비대칭 전력 무기라고 합니다.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수한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도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 폭격을 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떨어져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폭발하는 이 탄도미사일은 단숨에 국경을 넘어서 국토 정중앙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공포의 무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날아오는 피해 범위 밖에서 격출을 하면 되죠. 공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대체 어떻게 격출을 하느냐.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방산 기술력이 드러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된 이후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KAMD는 다양한 유형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를 제공하도록 설계돼 있죠.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리고 국내 개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배치돼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죠. 이동 가능한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면 천궁2 미사일을 발사해서 해당 적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사일들은 탄도탄 방어 체계에 있어서는 모두 중고도 또는 하층 방어 체계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속도의 제한이 발생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됩니다. 특히 고도가 낮은 데에서 요격을 해야 할 경우에 한 번의 요격이 실패하면 다시 요격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발전시킬 기술이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체계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엘셈 ABM 미사일입니다. 엘셈이란 미래한국의 영궁을 방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엘셈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탄도탄 유도미사일 ABM과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항공기 유도미사일 AAM으로 나뉩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엘셈 ABM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재 업체로 개발하고 있는 상층 방어용 장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시험 발사와 요격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올해 12월에 체계 개발 완료 예정이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엘셈 ABM은 40km에서 70km까지의 보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격할 수 있는 적 탄도탄의 최대 속도는 마하 8.8. 이걸 초속으로 따지면 초당 3km를 가는 속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거죠. 무려 70km의 고도에서 초속 3km로 떨어지는 탄도탄을 다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엘셈 ABM의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ABM은 1단, 2단 그리고 킬 비클이라고 불리는 3단 이렇게 총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 그리고 2단의 추진기관은 지상에 있는 미사일이 최대한 빠르게 요격 고도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엘셈 미사일은 추진기관으로 고체 연료를 씁니다. 고체 연료 방식은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한 번 불을 붙이면 추진기관 안에 채운 고체 연료가 모두 연소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연소 시간에 따른 추력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셈의 2단 추진기관에는 최적의 추력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중 펄스 추진 방식이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연소관 안에 칸막이 벽을 둬서 첫 번째 펄스 즉 1차 연소와 두 번째 펄스 2차 연소관의 시간차를 둡니다. 그래서 추력을 배분해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같은 연료량으로 단일 펄스 즉 칸막이가 없이 연소시키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을 30에서 40% 정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높은 압력을 버티다가 적시에 칸막이 벽이 분리되게 하는 기술, 재점화하는 기술이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격을 수행하는 고도에 다다르면 킬 위클이 분리돼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초고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세한 오차만으로도 요격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정밀한 위치와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엘셈 ABM의 핵심 기술인 닥스, 위치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이 닥스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극히 드문 고난도의 기술인데요. 닥스는 추진체를 통해서 킬 비클의 접근 궤도를 수정해주는 DCS와 킬 비클의 자세를 수정해주는 ACS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고 정밀한 자세 제어를 통해서 초속 3km가 넘는 상대방의 탄도탄을 오차 없이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기술의 집약차인 엘셈 ABM, 특히 이중 펄스 추진 방식과 닥스 기술은 국내 최초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자, 이제 미사일이 목표물을 탐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셈 ABM은 기존의 다른 미사일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목적에 알맞은 유도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도 미사일은 관성항법 유도, 그리고 지령 유도, 레이더 유도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엘셈 ABM도 중간 단계까지는 관성항법 유도 등 여러 유도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해야 하는 종말 유도, 이때는 이미지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2와 천궁2가 주로 RF 방식, 즉 레이더 탐색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엘셈 ABM이 적외선 유도 방식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속의 비행체의 정밀한 추적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가 희박한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유도 방식이 적용됐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방식의 탐색기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대기권 온도에서는 공기 입자들이 적외선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방해하죠. 이 때문에 탐지거리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고고도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성능이 대폭 향상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적외선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엘셈에 적용되는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는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하 수십도 이하의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초고속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상승하는 엘셈 ABM의 특성상 대기화의 마찰열로 인해서 센서가 가열될 수밖에 없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센서 앞에 열을 막아주는 커버, 슈라우드를 씌우고 탐색이 필요한 고도에서는 적시에 분리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유사실을 가정해서 엘셈의 발사 과정을 살펴볼까요? 적의 탄도미사일이 군이 가진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가 되면 엘셈 포대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엔 엘셈의 다기능 레이더로 탄도탄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하게 되고 예상되는 요격 지점에 엘셈 ABM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1단 추진기관에 점화를 해서 목표한 고도를 향해서 ABM 미사일을 발사하겠죠. 그 다음에 무게를 덜기 위해서 1단을 분리시킵니다. 2단 추진기관에 점화를 바로 하고요. 2단까지 분리가 되고 나면 이때 힐비클, 직격 요격체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슈라우드를 분리합니다. 슈라우드 안에 있는 탐색기를 통해서 표적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자세 제어 장치인 닥스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한 후에 표적에 직접 요격하죠. 힐비클의 분리 후부터 목표 충돌까지는 수초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찰나의 시간에 초고속으로 날아온 두 미사일은 정확하게 충돌하면서 공중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셈 ABM에는 별도의 탄두가 없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면 보통 탄두를 실어서 날아가다가 목표와 충돌하는 그 시점에 탄두가 터지는 걸 뜻하지만요. 엘셈의 경우에는 높은 고도에서 마하 7, 8의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탄두탄을 직격으로 그냥 요격하기 때문에 충돌만으로 파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과정을 봤을 때 엘셈의 요격 성공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가오는 2027년 실전 배치가 된다면 든든한 미사일 방호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다양합니다. 특히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그 위협의 수위가 더욱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각도와 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층과 하층, 여러 층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KAMD의 탄도탄 요격 체계에는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그리고 천궁2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가 전력화돼서 상층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셈을 개량한 엘셈2도 개발 중인데요. 이건 요격 고도가 최고 1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능력도 높일 수 있겠고요. 미사일 방어 범위도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천궁2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등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에 엘셈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 부문에서는 손꼽힐 만한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